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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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자 흠 여파 없는데 아 와 이거 죽는다고 이 타이밍에 이 타이밍에 죽으면 안되는 것인데 이 타이밍에 도망가thren 쿠키 isel 96 한글자막 by 김정은 어 뭐야 결과는 똑같아 제이스 무럭무럭 먹고 퍼라 양보한다 발개도 먹어야 되네 어 어 너무 바쁜데 나 밟고있나? 밟고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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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어 이 사람 봐라 어 진짜 혼내줘야 되는데 진짜 이거 진짜 이거 흠 아 손 너무 꼬이인데 안 돼 응파 아 하톤 역시나 솔킬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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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os 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 돼. 골드 몰아준 제이스가 이렇게 무룩하다니. 말이 됩니까, 이거. 와, 이 친구 진짜 선 넘네. 어. 한 10 데스 해야 돼. 근데 저렇게 하면 원래. 2 데스 밖에 못 시켰어, 아직. 아. 이 시각지않아 아 너무 몰라보는데 그동안 좀 못하긴 했어 근데 아 결국엔 제이스 형을 좀 도와줘야 돼 아이고 와 큰일 날 뻔 왜 탔냐 이거 아 알아서 살겠죠? 라이즈인데 이상한 거 온다 아이고 아이고 ㄷㄷ 아 오늘 콤보가 이상하다 날이 아닌가보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길 바랍니다 하이 아파요 맞아줘 아 분파의 상태가 야 이 자식 이 녀석아 어 잠깐만 지하꼬드인데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직스 장 빼면 안 돼 이거 W를 앞에 깔고 앞으로 가서 타는 게 맞아 아 게임 같다 이거 아 룰루가 너무 건방졌어 오 나이스 흠 하필 룰루한테 제압골 들어와 가지고 으 이렇게 에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상대가 방심할 때 가는 거지. 아 이거 자꾸 타는 거 까먹는다. 아 이거 진짜 쎄다. 아 이거 진짜 쎄다. 아 이거. 아 이거. 아 이거. 이게 왜 한타가 이렇게 되지? 누군가가 딜을 좀 못했나 본데? 아 제이스 형 큰일이네 진짜 키운 맛이 하나도 안 나 아 딜템 가야겠는데? 딜 너무 딸린다 우리 딜템 갈게요 오케이 조심스러운 길에 아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음 아프다 아 졌는데 아 아 아 아 아 아 우리 팀 드럽게 못하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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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